국적 저가항공사들은 올해 2분기에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저가항공사들이 제주노선에서 출혈경쟁을 벌여도 국제선 회복이 없어서 이런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올해도 일본 노선 운항이 부진해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1,2만명대를 보여서 사실상 올해도 일본 노선 운항장사를 종쳤습니다. 일본 정부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의 입국을 환대하게 맞이할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일본 매체가 최근에 보도했습니다.